10억 금품수수 구속,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름이 좀 생소한 분입니다. 오늘 모든 신문에 다 도배한 기사입니다. 검찰은 공무원에게 청탁해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상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월 30일 날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을 발표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사무부총장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읽어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정근 씨는 2019년 12월 2020년 1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청탁해서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성진 등을 알선해 준다면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서 9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제를 혐의로 구속됐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게 약속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정근 씨는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2020년 2월부터 4월 박 씨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4.15 총선이 출마했던 모양이죠. 서초구에 출마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알선수제 맹목으로 받은 돈과 일부 중복돼서 전체 금품수수액은 10억 1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와 박 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및 통화내용, 녹취록 등을 정거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정근 씨가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박 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으로 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근 씨는 박 씨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정근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전형적인 편의를 봐주고 그 다음에 금품을 수수한. 이정근 씨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2016년 지방선거 서초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고 2020년 4.15 총선회와 올해 3월 보궐선거 등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공진으로 서울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화의 서초구 구청장에서 낙선화의 서초구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분인가라고 궁금해해가지고 보니까 이분이네요. 나무위키 봅니까 1962년생 59세네요. 군산시 출생 원강대학교 졸업 더불어민주당 현직은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 경력이 MBC PD수적 방송작가 여기서 아마 이제 끈이 닿아가지고 정치로 변신한 것 같습니다. 나무비키를 보니까 2016년 총선이 아니죠. 2016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했고 2016년 총선도 출마했고 2018년 지방선거도 출마했고 여기 나온 게 왜 혼자만 낙선했는가 그때 뭐 25군데 가운데서 23군데인가 4군데를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겼지 않습니까 2018년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대결했었던 거를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정근 후보 2018년 지방선거를 한번 봤습니다. 서초구청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선거에 이정근 씨가 출마했다. 기대를 모았지만 서울시 구청장 선거의 서초구에서만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고 또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낙선되는 불운을 가졌다. 이런 내용이 이때 다 뭐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가 중앙선거할린에 선거 데이터 분석이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뇌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의 여러분 선거 결과입니다. 이 이정근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후보입니다. 서초구 청장을 지냈죠. 2018년 6월 13일 결과입니다. 차이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후보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서초구의 각 동에서 최소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3%에서 최대 11%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와 함께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더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차이값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3%입니다. 공병호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값이면 전산조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잘 알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방배본동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후보한테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9%를 빼앗아 가지고 이정근 후보는 10.5%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9%를 빼앗았는데 다른 데는 얼마나 어디서 구했냐 바른미래당의 김용석 후보한테서 방배본동에서는 1.5%를 빼앗았네요.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표를 이렇게 훔쳐 가지고 더해 준다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후보를 못 이긴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서울의 25개 이런 구청장 가운데서 서초구하고 한두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겼죠. 구청장 잘 해먹고 다 나갔습니다. 부정선거를 한 거죠. 선거 사기를 친 거죠. 전산 프로그램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후보가 획득한 그런 표 가운데 상당 부분을 빼앗아 가지고 이정근 후보와 함께 넘긴 그런 사례에 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거가 다 모죠. 그렇게 해서 구청장도 해먹고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도지사도 해먹고 교육감도 해먹고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의 조은희 흥미로운 6 11 12 15 15 20 14 15 16 15 감사합니다.